PBA 에서 나온 배치입니다. 흰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길게 치겠죠?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요? 5 and up 시스템으로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 40에 떨어져야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공의 방향에서 Q를 대어 보면 여기가 50, 60, 70 70에서 30 방향으로 가면 40에 도착하죠 그랬을 때 내공은 흰공의 왼쪽을 맞고 1쿠션, 2쿠션째 첫 번째 포인트 정도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쿠션은 여기 맞고 득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란공의 위치에 와서 여기까지 보내야 될 텐데 어떤 회전과 어떤 두께를 맞춰서 보내야 할까요? 그런 점에서 저는 옆돌리기는 일단 볼 시스템을 가지고 두께와 회전량을 계산해 냅니다 흰공의 위치는 4.5, 여기는 8, 12.5 이렇게 1.5칸 기울어져 있으니까 곱하기 2하면 3 12.5에서 3을 빼면 9.5가 남죠? 9.5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만들어 보면 3팁 다 주고 8분의 6.5가 되겠네요 쿠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단 이하의 당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두꺼운 두께를 맞춰야 되는데 중단보다 높은 당점으로 아무리 강하게 쳐도 이 이상의 분리각은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의 뒤를 조금 들어서 당점을 조금 낮춰서 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쉬운 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껍게 잘 쳤다 하더라도 흰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공과 또 이 부분에서 키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예측해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3팁 8분의 6.5 즉 4분의 3 이상의 두께를 두꺼운 두께를 쳐서 이렇게 투쿠션 지점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투쿠션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제 경험상 이런 배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웃시 방향 3팁 두터운 두께를 겨냥해서 세게 쳐야지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하 선수가 어떻게 득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샷 LPBA 챔피언 포인트 첫 번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친 모범적인 해법 가지고 정확한 배치도를 가지고 연습하십시오 빠르게 실력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까지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친 배치를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당구대 위에 그대로 놓고 연습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당구레슨을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bps를 구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당구 컨텐츠를 쉽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